저와야 오늘의 물건은 전파가방은 전파가방은 아 말 꼬여가지고 진짜 아이씨 델탓이에요? 다시 다시 슛슛슛 자 갑니다 전파가방 파밍하고 피상호출로 어디 올라가서 드론존보하기 아 뭐야 드론은 먹지 말죠 빠빠빠빠빠 와야야 이거 해줘야돼 해줘야돼 와 핫잡았다 주먹으로 가 아 안되겠다 지붕존보 리부트 한 번 가자 어디 지붕? 옛날에 산옥에서 지붕존보 했었잖아 산옥 지붕존보는 원흥 잘 따라줘야되잖아 잘 따라주겠지 뭐 존보하겠다는 데 뒤로 가죠 지붕 지붕어디있는 지붕 아니다 찐삼 찐삼지붕? 에이아이는 어떻게 하라고 뭐 알아서 뭐 해주겠지 뭐 해줘 메타 오라오라이 근데 이거 이걸로 안 올라가도 올라갈 수 있잖아 지붕은 예 그래도 첫 방에 올라가야 기분이 좋죠 그럼 올라가야지요 아니 이 길 오라고 찍어 줬는데 지금 너 싹! 네? 왜요? 아휴... 여기 올라갈 수 있어 너네? 여길 왜 못 올라가? 여기만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겠다 어? 어떻게 올라갔어? 그... 계단에서 점프해 이거 비비는 거 사라졌냐? 이거 돼요? 노!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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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세요 괴롭히지 마세요 야 이거 이거 어때? 뭐요? 낫보요? 낫보요? 오! 뭐야 안 보여! 됐다 됐다 이거다 이거다 너 지금 그루트야? 이거지 열매야 열매 너 열매야 하 열매야? 열매야 야 키위는 열매가 맞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숨으면 될듯? 우리는 어디에 하지? 나무가 없는데 근처에? 여기라도 숨을까? 저쪽 판자 여기 사이에 들어가가지고 일자로 쭉 있으면 어떨까? 그럼 저쪽 판자에 내리라고 했어야지 병...신... 김계정 너는 또 어떻게 올라가? 차 하나 갖고 올까? 아냐아냐 여기로 가면 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우쌰 차 가져와 하하하하하하하 여기서 이렇게 점프하면 되지 돼? 노!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피지컬이 안되니까 이것저기 그냥 하하하 얘는 올라가지도 못하는데? 되게 한심하다 우리 차에다 올리자 에휴 머리를 쐬야지 오야야야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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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죽여요? 나 회복 좀 해줘 뭐해? 뭐해? 큐? 예? 뭐야 귀여워 나 귀엽죠 너 말고 새끼야 에휴 머먼스 레이터 하하하 이거 좀 도내로 가나? 이거 좀 귀여울지도? 하하 자 우리 원 왜이래? 뭐야 야 그럼 다음 지붕 비상우출 찾아 비상우출 저기 올라가야 돼 2번 에이아이 만나면 주먹으로 이긴다는 마인드야 헬로 어 야 비상우출 발견 야 다 나와 야 잠깐만 공간이 공간이 야 가방 가방 띄고 해야겠다 야 살짝 바람의 날에 이거 레벨 모자라가지고 못 죽는 그거 야 어디서 하지? 바로 앞에 있다 중소년 빨리 야 야 여기 맞아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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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희장 하고 있어 이 새끼 빨리빨리 빨리 빨래 빨래 야 잠깐 들어가 있어 ringe할로 야 비상우출이 하나 더있다 비상우출이 하나 더있다 비상우출 하나 더있 getting 가방 가방이 없어요 야 쪽지 먹으면 돼 réal 야 했어 x3 야 온다 x3 에이 저기x3 뛴다 x2 빨리 와 빨리 오우우 Champions 야 이번 좋다 이번 가자 덕개 제에일 높은 꼭지 있지 꼭지 오케이 x2 colleg preferably Kos Mega 펼치라고 해서 지금 바로 펼쳤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좀 나 좀 나 좀 에이 아 이씨 설마 길게 전 올라가야지 야 어디가 동료들아 오 야 용용이 용신이 나아 아니 방금 전에 록스가 용용이 살렸어 야 록스가 다 살려줬는데 룩스 밟고 요행용이가 완충작용했어 우와 이런게 되네? 너 고무인간이야? 하하하하하 나 여기서 비상호출 부를게 아니 거기봐요 내려와서 불러야 돼 하하하하 우리가 어떻게 따라고 무하하하하하하 아 야 우리 우리 또 구해 우리 찾아봐 올라가자 우리도 한번더 해? 거기 있어봐 찾아오자 캔발발바 찾아오자 어 어 야야야야야 날 쏘는데 아 야야야야야 야야야 저거 죽여 주먹으로 때려줘 오케이 나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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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잉 벡터 야 이거는 좀 아 씨 아 근데 우린 어떡하라고요 아 이걸 못 올라 왜 왜 그래 아니면 지금 너 내려와서 다시 깐 다음에 또 올라가자 그래 그러자고 차라리 왜 내보라고 다음 원까지만 보자 한다 한다 아 나 다음 오케이 오케이 다음 원까지만 야 이거 밟아 에라 이 새끼야 밟아 아유 어 어 야야야 샷 건들었어 이거 돼? 에이 안되셔 하하하하하하하 복종하는거야 지금 밑에서? 가랑이 밑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어 괜찮은데요? 어 여기 나쁘지 않은데? 4번? 모르니까 빨리 그냥 일단 해 4번 4번 하면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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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중계점 받쳐 야 받침대 만들어 아냐 혼자 내려갈게 혼자 내려갈게 해봐 해봐 얘들아 날 받아줘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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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아악 와 와 안 밟았어 임마 아하하하 나 지금 피 조금 나는걸 지도 야 너 석강판 이제 다쳤겠다 이 번호로 가는거야 지금 오니까 챙겨 에잉 에잉 뭐 무거워졌잖아 뭐해 에잉 야 슬슬 슬슬 내릴 준비 바로 해야돼요 어디냐 지금 해줘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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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여기여기여기여기 핑핑핑 검은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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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가능이지 아 야 짬마가 있는데 좀 먹으면 아 이거는 진짜 죽어 그냥 이거는 죽어야지 야 여기 아늑하다 아 좋은데? 진짜 좋은데? 아 설마 검룡이 아아이 그렇죠 아 이거는 우리 집 별이도 해 쏙쏙쏙 바위 틈에 바위 틈에 쏙쏙쏙 객광고들 마냥 잘 박혀있네 하하하하하 야 이거 좀 징그러워 이거 좀 여기여기 진짜 개꿀이다 내가 이 위에 겹쳐볼게 하나 둘 셋 여파리 야 한명 더 한명 더 한명 더 한명 더 아니 오른쪽 오른쪽 위에서 해야될거 같은데 야 니가 올라가봐 내가 여기서 올라가볼게 거기서 올라가 봐 아 얜 뭘 못해 아 왜 이렇게 모자라냐 야 나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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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니가 그 위에서 겹쳐서 올라가는거지 아 아이 자기장 아 여기 갈걸 하나 더 찾자 빨리 데려가서 아 하나 더 찾자 하나 더 찾자 야 페이지에 4면은 50초 안쪽으로 할 수 있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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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려가는거 개웃기네 하하하하하하하하 우차 아 여기 근데 다 털려 털려 아니 안 털렸네 짱이다 뭐야 다 부었다 했는데 하하하하 그냥 그냥 지붕을 올라가는게 더 나을지도 아 우리 지붕존보였잖아 네 지붕 올라가는게 더 나을지도 하하하하 그냥 올라갈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가볼까 밑에 한번 비벼봐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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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람 사람이요 어디요 드론이야 드론으로 보고 있어 아니 그냥 내 눈으로 저거 AI 아니야 와 왜 와 다리로 가 어쩔수 없어 다리위에 있으면 좀 잘 보이기는 해요 나 저 한번 암벽 한번 등산해볼까요 택도 없을것 같던데요 암벽 뒤에 있지 사람 어 딱 2번 핀 두명 걱정하지마세요 지금 벌써 다 올라왔어요 뭐야 내 눈앞에 보급 오 여기 세명 오 나랑 좀 가깝니 혹시 아니야 여기 지금 여기 여기 핀 계속 지키고 오른쪽으로 가는 중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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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진짜다 어 어 용유이가 죽어 이거는 조금 곤란한 무드인데 괜찮아 괜찮아 어그로 끓은 야 미안한데 나 나 고립되어 버린걸지도 하하하 생각보다 좋지 않은 존버자리였던걸지도 어 얘들한테 보인다 야 저기 저기 야 보급 쪽으로 간다 그럼 뭐해 우리 못 쏴 와 여기 바위 레전드네 헬로 야 여기 나한테 길리가 붙었어 이거 어떡해 숨도 쉬지마 숨도 쉬지마 야 드론으로 시선 하면 뭐가 뭐가 좋아 드론으로 시선 잠깐만 이거 4대4에요 여러분들 4대4라고요 나 죽었는데 어떻게 4대4 어 그러네 아 우리 드론 있잖아 아 아 드론도 인수로 치는구만 에잉? 그런거야? 아 야 이거 중간으로 이렇게 가죠? 선 있는 사람 앱 앱 앱 앱 앱 앱 앱 동료가 죽고 있어 록스가 죽겠다 록스쿤 괜찮은거냐고 우리 어 야 지드기 싸운다 싸운다 야 근데 혼자 있는 애가 잡은 듯 야 나 살려줄래? 어? 혼자 있는 애가 나 잡은거 아닐까? 저기 저 금방 죽는데 그렇게 느껴지네 어 어 죽을지도 야 니들 신경 안쓴다 우리의 우정을 여기서 한번 어? 오 암이 해야 3대4야 3대4 아아 세어 애들 쪽이야 아아 먼치 북한 역 sy э 친구를 믿어 니가 내가 뭘 믿어 미친놈 야! 나 들켰어! 들킨거 아닌가? 아냐아냐 방금 이쪽 보고 쏜거 같은데 아니네? 너 왜 그러고 있냐? 아닌거 같은데 어깨 살아있냐? 야 자기장 온눈다 한 명 더 본거 같아 물쓰고 들어가 물쓰고 들어가 와 아니 야 아이디가 섹시킹인데 졸라 하나도 안 섹시한 플레이 하는거 봐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재미가 매력 없다 인식 공격해버려 하나도 안 섹시킹 자 여러분들 오늘 개같이 망했고요 자신 보지 말죠 재밌는 부분 많이 나왔어? 전 모르겠네요 유 싹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이거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언니에요 영상 봐줘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구요? 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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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